네, 안녕하세요. 강사은입니다. 의미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By reading about the language dictionary라는 의미가 뭘까요? 라는 걸 묻는 거죠.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밑줄 친 의미를 보고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빈칸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근데 읽어봤더니 뭐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는 것, 뭐 이렇게 일단 무슨 바디랭귀지를 얘기하려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는 말은 뭐예요? 자, authentic, 뭔가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그런 바디랭귀지라는 것은 more than the sum of 라는 표현을 조금 외워두세요. 총합의 이상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떤 개개의, 어떤 그 신호의 그 총합의 이상, 그 의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바디랭귀지는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시그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자,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ad to memory, 자, road to memory 하면 이제 기계적인 암기예요. 기계적 암기라던가 사전적인 그런 어떤 접근, 뭐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사전적 접근법이 참 뭔지 몰라도 우리가 기계적인 암기라는 거, 자, 그거로부터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막 work, 이제 막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들은 stop saying, 보는 걸 지금 멈춘다 라는 거예요. 더 큰 사진을 보는 것을, 더 큰 그림이겠죠?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그림을 보는 걸 멈추는 건 부정적인 거고, 뭐 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전적인 접근법, 그리고 기계적 암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아,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기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면은요. 개별적인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or the diverse aspect of social perception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컴마는요. 여기가 동격이에요. 그러면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다양한 측면이에요.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효과적인 바디랭기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근데 그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신호들, 그런 신호들 있잖아요. 이런 신호들들의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것의 총합의 그 이상이 바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바디랭기지를 썼을 때예요. 자, 근데 이 바디랭기지를 쓰면 좋은 건데, 자, 이 개별, 개별적인 것,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 암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가 하나하나 시그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시그널, 이건 무슨 뜻, 얘는 무슨 뜻, 이 시그널은 무슨 뜻, 이렇게 보는 거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이 큰 사진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큰 그림,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 하나하나에만 의미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의미 하나하나만 우리가 작은 그림은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요. 그들은요. 뭘 보냐면요. 자, a person with cross the arms and think. 자, cross the arms, 자, with,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reserved. 이 말이 뭐예요? 뭔가 과묵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묵하거나 화가 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 저 사람 굉장히 과묵하고 뭔가 화가 났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이 그리고 뭔가 웃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해요? 어, 저 사람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요. 뭘 사용해요? firm handshake, 정말 이렇게 악수로, firm이니까 정말 세게 하는 거, 이제 firm handshake라고 하거든요. 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뭘 보여주냐면, who is boss,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정말 세게 악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야, 나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보스야, 라는 거 보여줄 때, 우리가 왜 바디랭귀지를 악수라던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혹은 웃는다거나, 이게 전부 다 바디랭귀지의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들을 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보면 이 언어들은 다, 어, 핸드쉐클 세게 해. 그럼 얘는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려고 그래. 만약에 웃고 있어, 그럼 어, 쟤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분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거니라는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사전이라는 의미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Dictionary Approach라는 어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계적 암기잖아요. 아, 웃으면 얘 happy다. 웃으면 얘는 되게 행복한 애야. 자, 웃는 것의 바디랭귀지의 뜻은 행복이야 라고 사전으로. 바디랭귀지 사전이 있다 보는 거예요. 웃음은 행복. 자, 팔짱을 꼈어. 그럼 어때요? 어, 저 사람 화났구나. 그리고 굉장히 뭐 reserved 하구나 라는 거. 팔짱을 꼈다가 화났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It's like 자, 뭐와 가냐면요. Trying to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하는데 By reading French Dictionary. 프랑스 사전을 보면서 읽으면서 프랑스 언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랑스 언어를 프랑스 사전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뜻만 알 수 있겠죠. 프랑스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단어들은 아, 이건 이 뜻이야. 봉졸,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뜻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문장이 하는 말이 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things. 요소들인데요. 이런 요소들은요. tend to fall apart.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뭔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inauthentic mess이니까 뭔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엉망인 상태로 이런 요소들은 계속 이렇게 fair apart.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전을 보고 그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요소들은 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전체 그림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로봇같아 보일 수가 있고요. 당신의 바디랭귀지의 그 시그널들은 다 서로서로 뭔가가 disconnected 연결이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disconnected와 지금 이 fair apart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신은요. end of eye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you are trying to attract 네가 막 attract 이끌려고 하는 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오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바디랭귀지는 막 just a false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rings, false라는 말이 거짓으로 보이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바디랭귀지라는 것이 거짓으로 막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를 개별적인 시그널을 계속 우리가 해석을 해서 따로따로 보기만 하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밑줄에서 친 부분이 뭐예요? 이 바디랭귀지 사전을 이용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마치 프랑스 언어를 프랑스 사전에 이용해서 보는 거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해석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1번에 봤더니요. 바디랭귀지를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학습하다 라는 거는 오히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바디랭귀지의 개별 개별 개별의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그 구성, 그 컨텍스트, 환경 속에서 바디랭귀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주장이고요. 밑줄치의 표현은 우리가 이 글의 주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반대인 바디랭귀지라는 그 사전, 사전적인 의미만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오히려 1번은 반대되는 이 글의 주장이 되겠더라. 2번은요. compare 한다는 건 비교하는 거죠. 자, 바디랭귀지랑 그리고 프랑스를 서로 compare A and B 하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랑 프랑스를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자, 지금 바디랭귀지랑 프랑스를 우리가 프랑스어를 비교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바디랭귀지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번은 될 수가 없고요. 3번은요. we the body language expert help. 자, 이런 바디랭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측면은 이해하지 않고 그렇죠? 사회적 측면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인 언어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요. 어떤 방식이요? 사람들은요. learn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국어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선택지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1번과 4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은 사회 환경 속에서 바디랭귀지를 학습하는 거고요. 4번은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번과 4번이 서로 대립되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이 말은 뭘 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디랭귀지를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반대말이 뭐예요? 그런 개별개별, 사회에 반대되는 개별적인 그런 시그널들, 그런 신호들, 이런 거를 읽는 거를 우리가 사전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한 예로 스페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랭귀지, 딕셔널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딕셔널이라는 얘기는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인 개별적인 그런 시그널들, 신호들을 학습하는 걸 지금 사전적인, 기계적인 학습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의 사회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바디랭귀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4번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여기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어려웠다면 우리 뒤에 해설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